안녕하세요. 저는 다국어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박사입니다. Good evening. I'm Dr. Kim. Who owns a multi-lingue cafe channel? Buona sera. Sono i Dr. Kim. Je suis un canale cafe multi-lingue.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언어는 네이버 글로벌 회화에서 오늘은 한영포, 즉 한국어와 영어와 포르투아르가 되겠습니다. 배우실 내용은 1장 기본 표현에서 다시 6-2강 신상 성량의 나이 생일에 관련된 문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6-2강 신상 성량 나이 생일에 관련된 문장들을 영어와 포르투아르의 원의민의 발음을 먼저 순서대로 듣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영어부터 듣겠습니다. 문장 저보다 3살 위시네요. 나이를 여쭤봐도 될까요? 몇 년생이세요? 동갑이네요. We are the same age. 저보다 1살 어리군요. You are younger than I am. 30대 초반이에요. I'm in my early 30s. 1974년에 태어났어요. I was born in 1974. 나이에 비해 어려보여요. You look young for your age. 나이처럼 보이지 않아요. You don't look your age. 정정하시네요. He is in good shape. 당신의 별자리는 뭐예요? What's your star sign? 대화 몇 살이세요? How old are you? 저는 올해 30살이에요. I'm 30 years old. 생일이 언제예요? When is your birthday? 10월 1일이 제 생일이에요. My birthday is October 1st. 이번에는 포르투갈아가 되겠습니다. 3살 위시네요. You have 3 years more than me. 나이를 여쭤봐도 될까요? You are very worried if I ask you your age? 몇 년생이세요? In what year you were born? 동갑이에요. We are the same age. 저 보다 1살 어리군요. You are 1 year old than me. 30th 초반이에요. I have 30 and few years. 1974년에 태어났어요. I was born in 1974. 나이에 비해 어려보여요. You appear to be more new. 나이처럼 보이지 않아요. You don't appear to be your age. 정정하시네요. You are well. 당신의 별자리는 뭐예요? What year are you? 대화 몇 살이세요? Quantos anos você tem? 저는 원래 30살이에요. Faço 30 anos este ano. 생일이 언제예요? 10월 1일이 제 생일이에요. 제 생일이 1일 오토브로 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그럼 문장을 보기 전에 먼저 문법적인 용어와 어순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S는 subjekt 주어로 쓰읍는 이가입니다. V는 verb, 동사로 쓰읍은 하다이다이고 O는 object, 목적으로 쓰읍은 직접 목적어 DO이고 모모에게는 간접 목적어의 나이오입니다. C는 complement 보호로써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호는 6시 목적으로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호는 OC입니다. 어수는 한국어의 어수는 주어, 목적어, 동사이고 영어와 포르투갈어의 어수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문장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 3살 위시네요. 다음 영어는 You are 3 years old than I am. 포르투갈은 보세땡 드레스 아누스, 아마이스 듣기 에우. 자, 그럼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위를 각 은혜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You are 3 years old than I am에서 You는 대명사죠. 당신. 그 다음 아는 비동사의 축약형이죠. You are 에서 I의 축약형. 그 다음 3는 수사 3을 의미하고 이어지는 명사로서 연해를 나타냅니다. old는 용용사로서 보다 더 나이가 많은 비교급이죠. 대는 전치사, 몸 보다 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I는 대명사 저를 나타내고 M은 비동사죠. 이다 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 포르투갈을 보시면 보세땡 드레스 아누스, 아마이스 듣기 에우에서 보세땡은 당신이죠. 대명사, 땡은 때로 동사, 민증 동사를 가지고 있다 라는 동사입니다. 드레스는 수사 3, 아누스의 연을 나타내죠. 그 다음 아는 전치사, 뭐뭐 에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이스는 더 많이 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 두는 전사 프레포지션과 아르티클을 합친 지와 우의 직결합형으로 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기는 컨종션, 뭐뭐 보다 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에우는 대명사 저를 나타내는 대명사입니다. 그럼 다시 문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보다 3살 위신이에요 한국에서는 즉 주어에서 당신이 생략되어 있죠. 그 다음 시네요 동사 v가 되고 저보다 3살 위를 주격보호에서 c 이 형식으로서 당신은 저보다 3살 위시네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어를 보시면 you are 3 years older than I am 에서 you가 주 s 가 되고 그 다음 b 동사 v 가 되고 a 가 v 가 되고 그 다음 저보다 3살 위 3 years older than I am 물론 여기서도 i 가 또 주어가 되고 m 이 동사가 됩니다. 제 보다도 3 years old 즉 3살 위 그래서 you are 당신은 then I am 저보다도 3 years old than 제 살 위시네요 되겠습니다. 포르투갈을 보시면 버세 땡 트레스 아누스 마이스 두끼 에우 에서 버세가 주 s 가 되고 그 다음 땡 가지고 있다 동사 v 가 되고 그 다음 트레스 아누스 마이스 두끼 에우 즉 저보다 3살 더 많이 땡 가지고 있다. 그래서 포르투갈어는 삼형식으로서 você 당신은 eu 저보다도 3살을 많이 듣기 더 많이 땡 가지고 있다. 저보다 3살 위시네요 라고 되겠습니다. 그다음 나이를 여쭤봐도 될까요? 이거는 may I ask you a z? 다음 포르투갈어 보시면 você sincomoda se eu preguntar a sua idazi? 마찬가지로 또 의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may I ask you a z? may는 조동사죠. 뭐 뭐 되나요? 되나요? 라는 허가를 나타냅니다. i는 또 대명사 저를 나타내고 ask동사 v죠. you 대명사의 소유격이죠. 당신의 a z는 나이를 나타냅니다. 그다음 포르투갈을 보시면 você가 대명사 당신을 나타내고 c 대명사 자기 자신 즉 제기 대명사죠. 제기 대명사. 그 다음 incomoda 는 incomodare 에서 동사 3인증 단수 괴롭히다 뭐 뭐라 하는데 꺼리지 않습니까? 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c는 conjunction 만약 영어의 if 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 대명사로서 소유격 당신의 이다지 명사 나이를 나타냅니다. 그럼 다시 문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이를 여쭤봐도 될까요? 에서 한국에서는 주어 제가 s가 생략되어 있죠. 여쭤봐도 될까요? 동사 v가 되고 영어를 보시면 may i ask your age 에서 여기에서 i 가 주어 s 가 되고 여쭤봐도 될까요? may ask 동사 v가 되고 your age 가 목적 5 3인증이 되겠습니다. so may i 제가 your age 당신의 나이를 ask 여쭤봐도 될까요? 되겠습니다. 포르투갈을 보시면 você sin comoda se eu preguntar perguntar a suai daji에서 여기서 você가 주어 s 가 되겠죠. 그 다음 sin comoda 즉 당신은 꺼리하지 않습니까? 동사 v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 c 만약에 그 다음 다시 주어 eu가 주어 s 가 되겠죠. 포르투갈은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서 perguntar a suai daji 동사 v, a sua, 그 다음 suai daji 목적 5 당신의 나이를 해서 사명식이고 또 문장이 종속절. se eu ze perguntar za suai daji가 종속절이고 그 다음 você sin comoda 가 주절이 되겠죠. 그래서 c 만약에 c 만약에 제가 a suai daji 당신의 나이를 beryguntar a suai daji 당신의 나이를 beryguntar a suai daji 즉 여쭤본다면 bose sin comoda 괜찮겠습니까? 거리하지 않습니까? 즉 나이를 여쭤봐도 될까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몇 년생이세요? 영어를 보시면 what year were you born? 인기아누 보세나세우 자 마찬가지로 또 의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what 의문사죠. 의문혁명사죠. 무슨, 무엇, 그 다음 이은은 연, 해를 나타내고, 원은 비동사죠. 그 다음 유는 대명사 당신을 나타내고, 원은 태어나다. 인기아누 보세나세우에서 잉전사의 preposition은 뭐뭐에, 즉 인 영어의 인에 해당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 기는 의문사죠. 무엇을 나타내는 의문사이지만 여기서 의문행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누는 명사로서 해, 연을 의미하죠. 보세나우 즉 대명사 당신이고, 낫세우, 낫세우 동사의 3인칭 단수 태어난 되겠습니다. 다시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생이세요? 한국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주어에서 당신이 생략되어 있죠. 그리고 몇 년생이세요? 즉 몇 년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동사부위로 한국에서 일형식으로 당신은 몇 년생이세요? 몇 년에 태어났어요? 라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어로 보시면 What year were you born? 마찬가지로 또 여기서는 you, 즉 당신이 주어에서가 되고, 몇 년생이세요? 해서 What year were you born? 태어났어요? 몇 년도에 워본? 당신은 태어났어요? 라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포르투갈을 보시면 인기아노 보세나세우에서 마찬가지로 주어는 보세가 되겠죠. 그 다음 낯세우가 태어나다. 그 다음 인기아노 어느 해에? 즉 전시석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퍼셋 당신은 인기아노 몇 년도에 낯세우? 즉 태어났어요? 몇 년생이세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동갑인이에요. 영어를 보시면 We are the same age. We are the same age. We는 대명사 우리가 나타냈죠. 아는 비동사의 1인칭 복수형이죠. 그 다음 더는 정관사 더. 그 다음 same은 형용사로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age는 명사로서 나이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 포르투갈을 보시면은 Temus, Mesma, Ida지에서 Temus는 동사. 때로 동사 가지고 가지다. 라는 동사 1인칭 복수형이죠. 그 다음 아는 관사 글을 의미하고, Mesma 즉 형용사로 같은, 즉 same, 영어의 same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죠. Ida지 명사 나이를 나타냅니다. 그럼 다시 문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갑이네요에서 한국에서는 주어 s, 우리는 주어 s가 정략되어 있고, 이네요 동사 v가 되겠고, 동갑 the same age가 주격복 s 이 형식으로 우리는 동갑이네요 라고 되겠습니다. 영어로 보시면은 We are the same age에서 we가 주어 s가 되고, 그리고 아가 동사 v, the same age가 주격복 s 이 형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the same age 동갑이네요 되겠습니다. 프로토값을 보시면은 Temus, Mesma, Ida지에서, 자 여기에서는 또 주어 s가 생략되어 있죠. 그 다음 Temus 가지고 있다. 동사 v, Mesma, Ida지, 목적어 3인식으로서, 우리는 Mesma, Ida지, 똑같은 나이를 Temus 가지고 있어요. 동갑이네요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시면은 저보다 한 살 어리군요. 영어로 보시면은 You are a year younger than I am. 프로토값을 보시면, 보세에 운 아누 마이스 노부두기에우. 자 마지막에 또 의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You, 즉 대명사 당신이죠. 아는 B동사, 그 다음 전지사고 이어, 해, 연. 그 다음에 영어는 영에, 즉 비교구이죠. 나이가 더 어린 형용사 된 보다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I 대명사 M동사 V. 포르투갈을 보시면은 보세 운 아누 마이스 노부두기에우에서 보세가 대명사 A동사가 되고 세로동사가 삼인식 단수죠. 이다. 그 다음 운 관사 아누 즉 명사로서 해, 연을 나타내고 마이스 더 많이 노부는 세로 나이가 어린 더 어린 되겠죠. 그 다음에 두 전지사 플러스 관사 지우에 계랍표 의가 되고 기 접속사 보다. 된이죠. 애우는 대명사 저를 의미하죠. 자 그럼 다시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보다 한 살 어리군요. 한국어에서는 또 주어에서 당신이 생략되어 있죠. 그 다음에 군녀 동사 V. 저보다 한 살 어리. 즉 주격 보호에서 이 형식으로 당신은 저보다 한 살 어리군요 라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어를 보시면 you are a year younger than I am에서 여기서 또 U가 주어에서가 되고 그 다음 아가 동사 V. 그 다음 저보다 한 살 어린 a year younger than I am을 주격 보호에서 실어 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I가 또 주어에서가 되고 M이 동사 V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보다 한 살 어린을 주격 보호에서 그래서 이 형식으로 당신은 내 나이엠 저보다 더 아으 이어 영 거든 한 살 어리군요 되겠습니다. 또 가로 보시면 보세 응 안우 마이수 노부두 기 에우에서 보세가 또 주어에서가 되고 에 동사 V가 되겠죠. 그 다음 웅 안우 마이수 노부두 기 에우니까 저보다 한 살 어린을 주격 보호에서 이 형식으로 해서 보세 당신은 애우 저보다 더 그 다음 문장으로 보시면 30대 초반이에요. 이거는 I'm in my early thirties 고르투갈을 보시면 때뉴 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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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는 약간의 의미의 형사도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30대 초반이에요. 한국에서는 주어 s, 저는 이 생략되어 있죠. 이에요 동사 v. 30대 초반 prepositional phrases 전지사 v로 이런 식으로 저는 30대 초반이에요 라고 분석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어를 보시면 I'm in my early thirties 에서 또 주어 s 는 i 가 되겠죠. 그 다음 동사는 m 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in my early thirties 30대 초반을 전지사 v로 바스 이런 식으로 i 저는 in my early thirties 30대 초반 m 이에요 되겠습니다. 프로토카를 보시면 then you drink the focus 에서 여기는 마찬가지 주어 s, au 가 생략되어 있죠. 그 다음에 then you 동사 v가 되고 띠링따이 포커스 즉 30대 초반 목적으로 삼행식으로서 에오 저는 띠링따이 포커스 30대 초반을 가지고 있어요. 즉 30대 초반이에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74년에 태어났어요. 이거는 I was born in 1974. 그 다음 포토카를 보시면은 not seeing me was nobicentus. 이세 센타 이 꽈두. 마찬가지로 또 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I는 대명사 저는 의미하죠. was는 비 동사의 과거형이죠. born은 bear 태어나다의 과거 분사입니다. 태어난. 인 전지사. 그 다음 1974가 숫자죠. 그 다음 나시 인 미우즈. nobicentus 이세 땡따이 꽈두. 자 나시가 동사. 나세르 동사. 태어나다의 동사입니다. 인 전지사 인이죠. 인 인이죠. 영어 인. 미우가 천을 나타내고. nobicentus 수사로 또 마찬가지로. 902접속사 와 근중수연이죠. 그 다음 세 땡따 70을 나타내고. 2접속사 와 꽈두 사를 나타냅니다. 다시 문장을 살펴보면은 1974년에 태어났어요. 또 한국에서는 전용이라는 주어가 생략이 되었죠. s가 태어났어요. 동사 V가 되고. 1974년에 전지사 구로 해서. 이런 식으로 저는 1974년에 태어났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어를 보시면은 I was born in 1974에서 주어 s는 i가 되겠죠. 그 다음에 동사는 was born. 그 다음 in 1974가 전지사 구로. 이런 식으로 저는 in 1974 1974년에 was born. 태어났어요 되겠습니다. 포르투갈을 보시면은. nasi, ing miu, nobicentus is 74. 마찬가지로 주어 s가 생략이 되었죠. 그 다음에 nasi가 태어나다고. 그 다음 나머지는 전지사 구로. 1974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ik miu. 즉, 1900, nobicentus is 74. 1974년에 nasi. 즉, 태어났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이에 비해 어려 보여요. 영어를 보시면은 you look young for your age. 그 다음 포르투갈을 보시면. você aparenta ser mais novu. 마찬가지로 또 의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you는 또 마찬가지로 대명사죠. 당신을 나타내고. look 뭐 뭐처럼 보이다. 동사죠. young, 동류사 어린이고. for, 뭐 뭐 대안이고. 전지사죠. your, 당신의 대명사로서 age. 나이가 되겠습니다. 다음 포르투갈을 보시면. você aparenta ser mais novu. você 대명사죠. 당신. aparenta. 즉, aparenta. aparenta. 동사의 사면증 단수 보이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죠. ser는 뭐 뭐이다. 비동사.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이 되죠. my ser는 더 많이. novu는 새로운 용룡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또 문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이에 비해 어려 보여요. 자,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는 주어 당신이 생략되어 있죠. 그 다음에 보여요. 동사 v. 그 다음 나이에 비해 어려. 즉, 주격보아스 이형식으로서 당신은 당신의 나이에 비해 어려 보여요 되겠습니다. 영어로 보시면은 you look young for your ages. 주어 s는 new가 되겠죠. 동사는 look 보여요. 그 다음 나이에 비해 어려. 즉, 주격보아스 이형식으로 you. 당신은 for your age. 당신의 나이에 비해 영어로 look 보여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은 나이처럼 보이지 않아요. 영어로 보시면 you don't look your age. 그 다음 포르투갈을 보시면 você não aparenta asuai dasi. 마찬가지로 의의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you don't look your age. 당신이죠. 당신을 의미하죠. don't 부정이죠. 조동사 don't. do not 의 축약행위죠. 하지 않다. look 보이다. 동사. 당신의 나이를 나타냅니다. 나이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 포르투갈을 보시면은 다시 문장을 보시면은 나이처럼 보이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마찬가지로 주어 당신이 생긴 약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보이지 않아요. 동사 v가 되고 나이처럼 죽기 보아스 이형식으로 당신은 나이처럼 보이지 않아요 되겠습니다. 영어로 보시면은 you don't look your age에서 또 you가 주 s가 되고 don't look 동사 v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 your age 나이처럼 죽기 보아스 이형식으로서 당신은 your age 당신의 나이처럼 don't look 보이지 않아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어로 보시면은 he is in good shape 그 다음 포르투갈을 보시면은 você não aparenta asuai dasi에서 você가 주 s가 되고 não aparenta가 동사 v 그 다음 asuai dasi가 죽기 보아스 이형식으로 você 당신은 asuai dasi 당신은 나이처럼 não aparenta 보이지 않아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정하시네요. 그 다음 영어로 보시면 he is in good shape 그 다음 포르투갈을 보시면은 você is the bang 다시 또 의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e is in good shape에서 he가 대명사죠. 그거를 나타내고 이제는 동사 그 다음 인전지사 good 형용사 shape 모양 상태 여기는 몸의 상태를 나타내겠죠. 명사로서 그 다음 포르투갈을 보시면 você is the bang 이자 보세 당신이고 star 동사 저기 star 동사의 삼진당수죠. 좋은 좋게 잘 부사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문장을 살펴보시면은 정정하시네요. 자 여기에서는 또 한국에서는 주어 he 그는 을 보겠습니다. 제가 영어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요. says 그는 주어에서가 되고 c네요 동사 v 정정 in good shape 전지사 구로 봐서 일형식으로 그는 정정하시네요 라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어로 보시면은 he is in good shape에서 he가 또 주어에서가 되고 그 다음에 is가 동사 v가 되고 그 다음 pp 즉 인구 쉐이프를 전지사 구로 정정하시 해서 일형식으로 그는 정정하시네요 라고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포르투갈에서는 você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você is the bang에서 você 주어에서가 되고 is the 동사 v bang 좋은에서 주격부어에서 이 형식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você 당신은 is the bang 좋으시네요 즉 정정하시네요 라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당신의 별자리는 뭐예요? 그 다음 영어로 보시면 what's your star sign? 포르투갈을 보시면 직기 시그널 você? 자 마찬가지로 또 의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what's your star sign? 자 what's 는 의문사죠. 그리고 동사 b 동사가 축약형입니다. what's what is의 축약형 무엇이다? 그 다음에 you어는 대명사죠. star는 명사 그 다음 시그널 명사 별자리 등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 포르투갈을 보시면 직기 시그널 버스의 as 진전사 몸의를 나타내고 기 의문사죠. 무엇을 나타내고 시그널 기후징후 동원은 별자리 명사죠. 버스에는 대명사 당신이죠. n은 세르 동사의 3인칭 단수이다 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다시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별자리는 뭐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주어에서가 당신의 별자리가 되겠죠. 그 다음 이에요, 에요가 동사 v. 그 다음에 what 죽격보시 이형식으로 당신의 별자리는 뭐예요? 라고 분석하겠습니다. 그 다음 포르투갈 영어를 보시면 what's your star sign에서 여기에서 your star sign 즉 당신의 별자리가 주에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동사는 is가 되겠죠. 그 다음에 what is 죽격보시 이형식으로 your star sign 당신의 별자리는 what's 뭐예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포르투갈을 보시면 직기시그노 버스에 에서 여기는 마찬가지로 주어는 버스가 되겠고 에가 동사 v. 그 다음 직기시그노 어떤 별자리를 죽격보시 로 분석을 해서 버스에 당신은 직기시그노에 어떤 별자리입니까? 즉 당신의 별자리는 뭐예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몇 살이세요? 영어는 how old are you? 포르투갈은 광투스 안우스 보세땡. 자 마찬가지로 의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how는 의문사죠. 의문사. 얼마나. old가 나이죠. 나이가 많은. a는 비동사. u는 대명사죠. 그 다음에 광투스 안우스 보세땡에서 광투스도 마찬가지 의문사죠. 의문사 얼마나. 그 다음 아누스는 혜연 명사를 나타내고 보세땡에서 당신이고 땡 가지고 있다. 대로동사 3층 단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몇 살이세요? 자 한국에서는 주에서 당신이 생략이 되어 있죠. 그 다음 예요. 이세요. 동사 v. 몇 살. 죽격보시 이 형식으로서 당신은 몇 살이세요? 라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어를 보시면 how old are you? 에서 여기서 주어는 you가 되겠죠. 당신 그 다음 비동사가 동사 아가 되겠고 how old가 죽격보시 이 형식으로 how old are you? 당신은 몇 살이세요? 되겠습니다. 포르투갈을 보시면 광투스 안우스 보세 땡 해서 여기서도 주어는 보세가 되겠죠. s는 땡 가지고 있다. 광투스 안우스 몇 살을 몇 해를. 그래서 보세 당신은 광투스 안우스 땡 몇 살을 가지고 있어요. 즉 몇 살이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이 저는 원래 서른 살이에요. 영어는 I'm 30 years old. 그 다음 포르투갈은 파스 띠링 따 아누스. 에스지 아누. 자 마찬가지로 또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m 30 years old. I는 대명사 저를 나타내고 M 축약형이죠. I am 축약형으로 I am 되겠습니다. I am이. 그 다음에 서리스 수사를 나타내고 이어서 명사 해 연을 나타내죠. old는 나이가 많은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파스 띠링 따 아누스. 에스지 아누스. 파스 동사. 파제르 동사. 만들다 몸 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띠링 따 삼십. 아누스. 명사로서 연. 에스지 즉 형용삼이 되기서는 아누의 연을 나타내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문장을 살펴보면 저는 원래 서른 살이에요. 주어 에서는 저는 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에요. 동사 V. 그 다음에 서른 살. 주격포 S. 이 형식으로서 저는 this year. 원래 서른 살이에요. 되겠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I'm 30 years old. 이니까 I가 주 S가 되고 동사는 M 되겠죠. 그 다음에 3 years old가 주격포 S. 이 형식으로서 I'm 30 years old. 서른 살이에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포르투갈을 보시면 파스 띠링 따 아누스. 에스지 아누. 자 여기서는 주어 S. 에오가 성략되어 있죠. 그 다음에 파스 이다. 그 다음은 띠링 따 아누스. 삼십 살 죽기포 S. 이 형식으로서 에스지 아누. 원래 저는 띠링 따 아누스. 삼십 살 파스 예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생일이 언제예요. 영어로 보시면 When is your birthday? 포르투갈은 비지아의 우 세우 아니 베리 사리우. 마찬가지로 또 어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왜 는 의문사죠. 언제 is 동사이다 비동사. 삼인칭 단수형이죠. 유어 대명사 당신의 birthday 명사로서 생일을 나타내죠. 그 다음 포르투갈을 보시면 기 의문사죠. 무엇을 나타내고 지아 명사. 여기서는 기가 의문형 문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애는 세우 동사 삼인칭 단수이다 라는 나타내고 우 관사죠. 세우 대명사 당신의 아니 베리 사리우. 즉 생일을 나타낸 명사입니다. 그럼 다시 문장을 보시면 생일이 언제예요. 즉 주어에서는 생일이죠. 당신의 생일은 애요 동사 V. 이런 식으로서 When 의문 무사죠. 그래서 당신의 생일이 언제예요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어로 보시면 When is your birthday 에서 여기는 마찬가지로 또 주어가 당신의 생일 Your birthday 되겠죠. 에요 비동사 이런 식으로서 Your birthday 당신의 생일이 When is 언제예요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일이 제 생일이에요. 그 다음 포르투갈을 보시면 기지야 에 우 세우 아니 베리 사리우. 자 여기에서 주어는 세우 아니 베리 사리우. 즉 우 세우 아니 베리 사리우. 당신의 생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애 동사 V이다. 그 다음 기지야 어느 날 죽겨보시. 이 형식이죠. 그래서 세우 아니 베리 사리우. 우 세우 아니 베리 사리우. 당신의 생일이 기지야예요. 언제예요. 이 형식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대답이 10월 1일이 제 생일이에요. My birthday is October 1st. 그 다음 포르투갈을 보시면 Meu 아니 베리 사리우. 에우 지아 제프리 메이루 지 오뚜브루. 자 마찬가지에 어휘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y 대명사죠. My birthday is October 1st. My 즉 대명사 저의 birthday 명사죠. 생일 이제는 비동사 3인칭 단수이고 October 10월이죠. First 수사죠. 첫 번째. 다음 포르투갈을 보시면 Meu 아니 베리 사리우. 에우 지아 프리 메이루 지 오뚜브루. 자 Meu가 또 마찬가지로 영어의 My와 같은 대명사죠. 나의 아니 베리 사리우. 즉 생일을 나타냅니다. 명사로서. 에는 또 세우 동사의 3인칭 단수죠. 우 관사고. 지아. 명사. 날 하루. 프리 메이루. 수사로서 또 마찬가지로 영어의 퍼스트와 같은 에음이죠. 첫 번째. 그 다음 지 프레포지션 전사의 오후브루. 즉 시월이죠. 명사로서 시월을 나타냅니다. 그럼 다시 문장을 살펴보면 10월 1일이 제 생일이에요 에서 자 주어는 s 는 10월 1일이 주어가 되고 동사는 v 는 e 에요 가 되고 제 생일이 주격보호 sc 가 돼서 10월 1일이 제 생일이에요 되겠습니다. 영어를 보시면은 My birthday is October 1st 에서 My birthday 가 주어 s 가 되고 is 가 동사 v 가 되고 그 다음 October 1st 가 주격보호 sc 이 형식이죠. 제 생일은 이제 October 1st 10월 1일이에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포르투갈을 보시면 매우 아니베리 사리오 에우지아 프리메이루 지어 두브루 매우 아니베리 사리오가 주어 s 가 되겠죠. 그 다음 a 가 동사 v 가 되고 우지아 프리메이루 지어 두브루 주격보 sc 이 형식으로 매우 아니베리 사리오 제 생일은 에우지아 프리메이루 지어 두브루 10월 1일이에요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방금 들으신 문장들과 어휘를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다시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실 때는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영어부터 듣겠습니다. 회화는 계속 듣고 반복을 하면서 크게 따라 하셔야 됩니다.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문장 문장 저보다 세 살 위시네요. You are three years older than I am. 나이를 여쭤봐도 될까요? May I ask your age? 몇 년생이세요? What year were you born? 동갑이네요. We are the same age. 저보다 한 살 어리군요. You are younger than I am. You are younger than I am. 30대 초반이에요. I'm in my early thirties. 1974년에 태어났어요. I was born in 1974. 나이에 비해 어려 보여요. You look young for your age. 나이처럼 보이지 않아요. You don't look your age. 정정하시네요. He is in good shape. 당신의 별자리는 뭐예요? 대화 몇 살이세요? 저는 원래 서른 살이에요. 생일이 언제예요? 10월 1일이 제 생일이에요. 제 생일이 1일이 제 생일이에요. 네, 이번에는 포르투갈어가 되겠습니다.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3살 위시네요. 나이를 여쭤봐도 될까요? 몇 년생이세요? 동갑이에요. temos a mesma idade. 저보다 한 살 어리군요. você é um ano mais novo do que eu. 30대 초반이에요. tenho 30 e poucos. 1974년에 태어났어요. 나이에 비해 어려보여요. você aparenta ser mais novo. 나이처럼 보이지 않아요. você não aparenta a sua idade. 정정하시네요. você está bem. 당신의 별자리는 뭐예요? de que signo você é? 대화 몇 살이세요? quantos anos você tem? 저는 원래 서른 살이에요. faço 30 anos este ano. 생일이 언제예요? que dia é o seu aniversário? 10월 1일이 제 생일이에요. meu aniversário é o dia 1º de outubro. 네, 잘 들으셨습니까? 사실 저는 포르투갈어를 전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외국어가 좋아서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많이 부족하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르투갈어 전공적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설명하는 가운데 실수한 부분이나 또는 보충할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두시면 즐겁게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잘 있어요. 또 두 시스 다웅 웽 끝으로 저희 강의가 여러분들의 자구학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Finally, I hope that my lecture has been helpful in your multilingual studies.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플리즈 섭스크라이브 & 라이크. 땡큐.